21. 제빵의 제품 평가에 있어서 외부 평가 기준이 아닌 것은? 1. 굽기의 균일함 2. 조직의 평가 3. 터짐과 찢어짐 4. 껍질의 성질 정답은 2. 조직의 평가 22. 빵의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것은? 1. 숙성이 안 된 밀가루의 사용 2. 물을 적게 사용 3. 반죽이 아주 지나치게 믹싱되었음 4. 발효가 약간 더 되었음 정답은 4. 발효가 약간 더 되었음 23. 스트레이트법에 의한 제빵 반죽 시 유지는 보통 어느 단계에서 첨가하는가? 1. 픽업 단계 2. 클린업 단계 3. 발전 단계 4. 렛다운 단계 정답은 2. 클린업 단계 24. 액체 발효법에서 가장 적당한 발효점 측정법은? 1. 부피 증가 2. 거품의 상태 3. 산도 측정 4. 액의 색 변화 정답은 3. 산도 측정 25. 스트레이트법에서 스펀지법으로 배합효를 전환할 때 다운 중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는 재료는? 1. 소금 2. 이스트 3. 물 4. 설탕 정답은 1. 소금 26. 같은 크기의 틀에 넣어 같은 최적의 제품을 얻으려고 할 때 가장 반죽의 분할량이 적은 제품은? 1. 밀가루 식빵 2. 호밀 식빵 3. 옥수수 식빵 4. 건포도 식빵 정답은 1. 밀가루 식빵 27. 빵 제조 공정 중 반죽 내 기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는? 1. 혼합 2. 1차 발효 3. 성형 4. 2차 발효 정답은 3. 성형 28. 여름철에 빵의 부패 원인균인 곰팡이 및 세균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적당한 것은? 1. 작업자 및 기계, 기구를 청결히 하고 공장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킨다. 2. 이스트 첨가량을 늘리고 발효 온도를 약간 낮게 유지하면서 충분히 굽는다. 3. 초산, 젖산 및 사워 등을 첨가하여 반죽의 pH를 낮게 유지한다. 4.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반죽에 첨가한다. 정답은 4. 보존료인 소르빈산을 반죽에 첨가한다. 29. 제2차 발효실의 온도와 습도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3. 온도 섭씨 38도에서 40도, 습도 80에서 90% 30. 빵을 구워낸 직후의 수분 함량과 냉각 후 포장 직전의 수분 함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2. 45%, 38% 31. 알파 전분이 베타 전분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은? 1. 호화 2. 호정화 3. 노화 4. 산화 정답은 3. 노화 32. 제과용 밀가루의 주요한 기능은? 1. 구조 형성 2. 유화 작용 3. 감미도 조절 4. 껍질색 정답은 1. 구조 형성 33. 밀의 재분률이 낮을수록 커지는 함량 성분은? 1. 탄수화물 2. 단백질 3. 지질 4. 비타민 및 회분 정답은 1. 탄수화물 34. 물 중에 기름을 분산시키고 또 분산된 입자가 응집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는 것은? 1. 팽창제 2. 유화제 3. 강화제 4. 계량제 정답은 2. 유화제 35. 유지의 산화속도를 억제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1. 토코페롤 2. 몰식자산 프로필 3. 리파아제 4. 아스코르빈산 정답은 3. 리파아제 36. 계란 흰자의 고형분 함량은? 정답은 1. 12% 37. 다음은 갈색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맞는 것은? 1. 지방 2. 탄수화물 3. 단백질 4. 비타민 정답은 3. 단백질 38. 활성건조 이스트를 수화시킬 때 적당한 물의 온도는? 정답은 4. 섭씨 40도에서 43도 39. 자유술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당뇨와 같은 용질에 작용하지 않는다 2. 섭씨 0도 이하에서도 얽지 않는다 3. 정상적인 물보다 그 밀도가 크다 4. 염류, 당뇨 등을 녹이고 용매로서 작용한다 정답은 4. 염류, 당뇨 등을 녹이고 용매로서 작용한다 40. 빵에서 계란의 역할 중 가장 적당한 것으로 묶인 것은? 1.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pH 강화 2.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3. 영양가치 증가 조직 강화 방부효과 4. 유화 역할 조직 강화 발효시간 단축 정답은 2.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 조직 강화 3. 영양가치 증가 유화급 3. 영양가치 증가 유화 역할iat 4. 영양 그셈 gra